정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먼저 인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는 달샤비스입니다. 네, 달샤비스 무대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오랜만이에요. 다들 잘 지냈죠? 그러게요. 뭔가 잘생기시는 것 같은데? 연예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다들 정말 예뻐지고 있네요. 그래요. 어떻게 은을 외웠지는 않아요? 안전공감 캠페인 때문에 온 건 알고 있죠? 그럼요. 당연히 알고 있죠. 우리 아영양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알고 있어요? 세리 언니가 알고 있어요. 세리 언니가 알고 있어요. 세리 언니가 알고 있어요. 세리 언니가 그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희 안전공감 캠페인은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알리는 정말 좋은 캠페인이라고 들었는데요. 저희 달샤비스도 평소에 차에서 이동하는 시간이 많아서 항상 안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저희와 함께 계속 동참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요. 이분들이 그래서 마라톤을 10km, 5km 뛰고 오신 분들이에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달샤비에 잘 달립니까? 달리기? 저는 사실 단거리 달리기는 조금 약한데 마라톤과 장거리 달리기는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저희가 행사 여기 오는 길에도 뛰시는 분들을 봤어요. 욕구가 막 넘쳐서 차에서 내릴 뻔했습니다. 아 그 정도에요? 사실입니까? 수빈양이 사실이에요? 네? 사실 여보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지만 우이가 런홍마슴 같은 걸 되게 오래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게 하면 꼭 대표로 내보내고 싶은. 알겠습니다. 우이 양. 우이 양.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달리기라는 건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빨리 달리는 토끼보다 천천히 달리는 거북이가 되는 게 가장 큰 좋은 목표가 아닌가. 여러분들 다 거북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앙구 남대요. 네. 목적지에 꼭 도달하는. 그래요.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반샤벳이 앞으로 계속 예뻐지길 기원하면서 다음 노래 청해봐도 될까요? 저희 다음 노래는요. 그래요. 이분들은 또 직접 곡을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한 뮤지션들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음 무대 기대되시죠? 네. 다음 무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이렇게 날씨도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 이렇게 예쁘게 인기 없기. 아. 인기 없기. 인기 없기. 그래서 인기 없기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